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로비의 허실, 진실 과연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A가 5월 20일이에요. A가 4월 20일입니다. 아 5월 20일이 아니고 5월 1일입니다. 200억 정도 되는 과세처분이 고지된 날이 5월 1일이에요. 그런데 4월 20일 날 수감을 해달라. 세무조사인데 이것 좀 로비 좀 해달라. 아니요. 이거를 맡아달라. 이렇게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대리를 해요. 대리를 하면서 한 23일 정도에 서울청에다가 서울지방국세청에다가 위임장을 넣어요.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이 위임장을 제출해야만이 조사대리가 가능해요. 이 자체를 제가 국세청 재직시에 이 자체 제도를 기한을 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해버려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정식으로 위임장 내지 않으면 조사대리를 못합니다. 입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위임장 없이 하는 사람들은 다 브로커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건이요. 범칙조사에요. 범칙조사. 범칙조사면은 어차피 고발이 예정이 돼 있어요. 예정이 돼 있는데 세무조사 다 끝날 무렵입니다. 일단 이게 고지가 5월 2일이면은 이게 불과 12일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12일이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끝났다고 보면 되죠. 세무조사가. 그리고 이제 고발도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고발하려면 범칙심의위원회 열어야 되는데 이미 거기서 고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요. 제가 저하고 아주 밀접한 사건이에요. 떼려야 뗄 수 없고. 이 사건 가지고 이 납세자 있죠. 이 납세자 측으로부터 고성촌이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 그것도 우리 일계장한테 들었어요. 일계장이 술 먹고 아 과장님 제가 그래도 과장님 살려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그쪽에서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과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냥 공무상 업무상 하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생색내고 와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쪽에서 손봐주려고 하는 거를 제가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술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헛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야 진짜 이 간첩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가장 가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일거수 일투족 내 의사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0억이니까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200억 제가 봐도 왜 200억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채업자 사건이거든요. 원금만 1조 5천억 정도를 돌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사채업의 힘이 안 퍼진 데가 없어요. 공직은요. 참 우리나라 공직이 그렇게 기강이 약한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개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숟가락 넣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숟가락 넣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숟가락 넣는 사람한테 이 사람도 당한 거예요. 이미 다 끝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변호사가 있어요. 이 사람 옆에는 변호사가 몇 명이 있었는데 검찰 출신 법원 출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이제 거물들이죠. 다 정관 정도 쓸 수 있는 거물들이죠. 그런데 이 모 변호사가 이 사람한테 세무사 이 세무사는요. 바로 직전 연도 12월 달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막바로 4월 15일인가 이 사람이 개업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업하자마자 맡은 사건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이 사람한테 사건을 의뢰를 해요. 이 조사 대리를 맡아줄 수 있느냐 하면서 2천만 원을 줘요. 2천만 원을. 2천만 원을 주는데 이 변호사는 그 전에도 어떤 세무사를 끼고 일을 했어요. 왜? 변호사가 세금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변호사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에다가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았겠죠. 이 납세자로부터 많이 받았고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돈 좀 벌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2천만 원을 줘요. 그러면서 수감대를 해 줄 수 있느냐. 오케이 아주 당연히. 오케이 하고 그런데 이 먼저 세무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제 시원찮은 거예요. 왜? 고지가 이제 나올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말 안 하고. 또 옆에 이제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있었어요. 이 변호사 사무장도 이게 이제 아니 변호사 사무장이 이게 조사 대리 하는데 아무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브로커 연결 네트워크가 있다 해도 이게 안 먹혀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 한 거예요. 막 직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A이고 B이고 둘이 형제인데 형이고 동생인데 이 세무사한테 가가지고 두 번이나 찾아가요 23일 29일 두 번을 찾아가지고 23일날 찾아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내가 직전에 바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국 과장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무조사 담당하고 있는 그 사무관 그 사무관을 내가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무관은 이거를 과세하기 위해서 그 세무조사 하는 도중에 저한테 007 가방 들고 오듯이 몰래 와가지고 여의도 제 별관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밖에서 몰래 만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윗분의 지시를 받고 저한테 자문을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나중에 그분도 퇴직하고 나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돈 먹고 이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분도 뭔가가 우라가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무관을 데리고 있다. 그리고 29일날 가니까 아무래도 200억이 고지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이 고지 처분 나오더라도 이거 직권으로 취소해버릴 수 있다. 경정해버릴 수 있다.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조사국 과장의 법리 수준이다 이거예요. 아니 과세 처분 돼가지고 고지 됐는데 이미 고지 된 거예요. 고지 됐는데 그거를 경정을 한다? 로비를 해가지고 경정을 한다? 그러면 그 조사국 직원들이 목숨이 50개나 됩니까? 아니 그 직원들 세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납세자한테는 저승사자 같아도요. 감사원이라 이런 감사 이런 쪽에는 벌벌 떨어요. 왜?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리목숨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무서워하고 로비를 또 돈을 얼마나 주길래 이 사람이 받은 게 현금 2억 가져와라. 그거예요. 2억 가지고 2억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세무 공무원이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2억 먹었으면 기껏 줘봐야 200만 원 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 설령 2천만 원 받는다 해가지고 그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는 이 사람은 아예 타켓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윗선에서는 뭔가 큰 물에서 놀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 자기가 해줄 수 있다. 이거는 오바된 거죠. 이거는 내가 세무조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내가 수감 대리를 마지막에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업소 좀 해보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2천만 원이 그 정도의 세무조사 대리 보수 정도는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2억 원을 받는 현금 2억 원을 가져오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으로 두 개를 갖다 줬다 현금을. 그런데 이게 이제 집에서 보관했다가 이제 나중에 압수를 당해요. 그러고 나서 2억 원이 그대로 벌 수가 되는 거죠. 벌 수가 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자기가 이제 이건 뭡니까.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세무 공무원한테 돈이 안 가더라도요. 세무 공무원한테 내가 노비할 돈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납세자도 준 사람도 걸리고 이 사람도 걸려요. 안 줬어도 세무 공무원한테 그런데 대부분이 세무 공무원한테 안 줘요. 안 주고 자기가 줬다고 이렇게 밥 먹고 밥 한 끼만 먹어도 내가 쫓아 놨다. 다 작업해 놨다. 이렇게 누가 그거를 검증을 합니까. 납세자가 어떻게 검증을 해요. 내가 데리고 있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었다 하면은 서울청 관내의 사람들이 청장이 다 내가 데리고 있었다고 그러죠. 절대 안 그럽니다. 공무원은요. 한 번 나가면은 끝이에요. 공직만큼 그렇게 냉정한 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국세청은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그 패밀리 성향이 없지 않아는 있죠. 그러니까 정관들이 다 존재하는 데는 검찰이든지 법원이든지 행정부든지 어디든지 다 돈 되는 데는 정관이 있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패밀리성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고기라도 숙여주는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마치 될 것 같이. 보십시오. 이게 4월 20일 날 5월 2일 날 200억이 나오는 걸 이미 이 내부에서는 결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끝난 걸 가지고 얘기해서 내가 가서 세무조사 대리를 하겠다. 세무조사가 끝나 있는데 뭐를 대리를 하고. 고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경정을 한다. 경정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불복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직권 취소를 한다. 직권 취소하는 순간에 감사원 할아버지가 나타나버려요. 그 순간에. 이런 거를 감사원이 못 잡을 것 같아요. 다 소팅하면 다 나오죠. 그리고 이게 다 본청 감사에서 다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국세청 직원이 2만 명이니까 언제 무슨 행위를 해버릴 수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교차해서 스크린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국세청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국세청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는. 세무 공무원 나오면 청렴한 공무원 이렇게 인식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다 국세청이 그동안 쌓은 공업이거든요. 그 세무 공무원들이 자꾸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숱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3%만 저질러도 97%가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사람이 다 법리대로 중심대로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내가 직권 취소도 시켜버릴 수 있다. 일단 돈 가져와라. 돈 받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네. 이렇게 하면 그거 또 돌려달라 할 거예요. 내가 했는데 다 노비하고 했는데 당신. 그리고 이미 돈 주고 중고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이 사람도 걸리잖아요. 씩 웃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눈문돈들은 다 뺏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쉬우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억도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돈지 1, 2억을 돈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억 단위를 돈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틀린 세계에서 삽니다. 보통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가 됐죠. 적출이 돼가지고 기소가 되니까. 아니 내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줬다. 그런데 변호사한테 자문해 준 것이 그게 돈 2천만 원이냐.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자문을 해 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 말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돈을 받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불복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그러면 너가 불복을 했니? 위임장이 있어? 없어요. 불복한 흔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정도 사람들한테 불복을 맡기면 그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죠. 법리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말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솔직히 국세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직원들이 하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참 이게 법리를 따지기가 어려워요. 저도 법무과장으로 재직을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자꾸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법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무과장이 법리를 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과세 근거를 자꾸 물어보고 이거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뭐를 따지는 문화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간부가. 그러니까 저보고도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따지지 않는 문화가 왜 따지지 마라고 그러냐 그러면 간부가 그 법리를 따지면 쫀쫀해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국세청의 역사가 다 담겨 있구나. 그런 거는 느끼죠. 그러니까 아닌 것도 길게끔 할 수 있는 뭔가가 서로가 합의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해년마다 이제 국세청장이 바뀌어지면은 국세청 개혁을 한다, 개혁을 한다. 그 말을 안 하는 청장님들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있는 동안에도 다섯 명을 모시고 서울청장님을 여덟 명이나 모셨는데 다 국세청 개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메꿔야 될 문화들이 많다. 그런데 2020년에 국세청은 옛날하고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재직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했고 이게 그래서 옛날식으로 이렇게 근무했던 분들의 향수일 뿐이에요. 본인은 사고가 1980년대, 1990년대, 1900, 2000년대, 201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은 2020년입니다. 국세청은 1년마다 어마어마하게 변해요. 어떻게? 법리 중심으로, 그리고 원칙 중심으로, 그리고 납세자 권익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는 돈 2억 주고 본인도 잘못됐고 과세처분은 과세처분대로 당했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 사건은 제가 여기서 말씀 하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과 법원, 그리고 세무서 이런 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체업자 이런 게 뭉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 어두운 부분이 정간,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뭐 이렇게 정의를 외쳤던 공직자가 나오면은 아 뭐가 도와드릴 거 없나요.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강도 없고 기계도 없어요. 그 이직하다가 나오면은 돈 벌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 직위를 이용해서 했던,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때요. 그러니까 물들어오면 얼른 노젓 넣는다고. 공직만 하면은 공직하다가 나오면은 그냥 그걸로 그 공직을 계기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런다 이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아주 어두운 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용납 안 하잖아요. 옛날같이 그냥 밑에서부터 위에서 고개 숙여가지고 직급 올라가가지고 한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그만한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쳤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밖에 나와서 돈으로 보상받겠다. 그건 옛날 분들이 이제 생각이지 지금 세대가 세대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결과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도저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와줄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공직 나와가지고 뭐를 나와가지고 뭐를 정치를 하겠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공직 나오면은 과도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현재 나와가지고 당사자로서 얼마만큼 검증을 받아보고 정치를 하시라 하시라도. 옛날같이 그냥 고위직하고 나오면은 그냥 나와가지고 정관으로서 뭐를 대우받다가 그 돈 좀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있으니 그게 뭐가 표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 가야 된다. 언제까지 그런 짐을 국민들이 지어야 되고 그 고통을 지어야 되느냐. 검찰이나 법원이나 세무서나 국세청이나 다 그런 부분들에서 아니 공직이 있을 때 깨끗하게 하고 기강 있게 하고 기계 있게 하고 사심 없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으로서 밥 먹고 살았다는 그 자체가 큰 영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로비 이거는요. 낚싯밥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주 그게 허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품 아쉬운 사람들 이렇게 거품 물려가지고 쇼하는 거 그 정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